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경기를 치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이 아주 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심판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1분을 카운트하겠습니다. 나인 스턴트 다 죽었습니다. 화이팅!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우리의 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 어우 긴장되어. 화이팅! 화이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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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덕 화이팅! 하나! 파이팅! 잡혔어요! 잡혔어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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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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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갑니다 장유희 장유희아 괜찮아 좋다 좋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와 바로 바로 파워 피아노이 피아노이 와 북병이다 북병이야. 바로 바로. 오케이 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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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1분 안에 3분을 다 잡으셨고요. 오소독스 팀은. 17초. 네이스. 아 숨겨돌리자기 힘들다. 진짜 힘들어. 자 이제 그러면. 나인스턴트가 공격. 오소독스가 수비입니다. 자 그러면 나인스턴트는 공격수가 누군가요? 유. 시. 정. 유시정씨가 세 분의 수비수를 지목해 주시죠. 일단은. 신세계 나오고. 신세계 나오고. 신세계 드디어. 오. 2초짜리다 2초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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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짜리다. 소정현씨. 네. 소정현씨. 제남이. 진짜 멋있다! 재나미 같은 경우는 몸은 굉장히 빨라요 정말 잘하는데 저희 팀원들하고 할 때 호흡이 흐트러지는 걸 보고 아! 뽑아야겠다! 와, 재나미가 힘들겠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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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떻게 했어? 나이스! 야! 개시정이! 김생이 빨라! 아웃! 아웃! 김생이 아웃! 김생이 빨라! 걷는 시간 중에 딱이 많아 빠른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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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다. 파이팅! 이야 이지혜남 씨 대단합니다. 결승 제목 어서 나오는 걸까요? 자 9스턴트 유시정 씨는 20초입니다. 자 오프닝에 설문조사 결과가 도끼를 숨기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오소독스가 9스턴트를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잉골탈!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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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밤! 미니밤! 자세, 자세. 자, 차분하게. 조심, 조심. 어, 다리 풀렸다. 아,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프리덤. 36.89초였습니다. 이제 몽돌의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몽돌의 공격수는. 아, 몽돌이 게임! 빨라 보인다, 빨라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지훈 씨 그러면 우리 프리덤에서 어떤 분을 선택해 주실지요? 어떤 분을 선택해 주실지요? 선택해 주실지요? 오케이. 이건구 님 뽑겠습니다. 나와, 잠깐 나와, 나와. 나와, 잠깐 나와, 나와. 네, 다음 전유정 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짜짜짜! 전유정. 마지막 주창훈 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창훈 씨. 투자, 투자. 투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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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탈이가... 나 거의 누워있어. 나 죽었다고 해. 거의 누워있어. 아, TV 나오는데, 진짜. TV 나온다고. 오오오. 아, 아. 공도 파이팅. 파이팅. 프리덤 외에에. 파이팅, 컷. 크루스틱. 아버지, 아버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정찬이 형! 정찬이 형! 따라다니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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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돌 14초입니다. 아깝다. 와 대박. 폭진이가 이겼어. 공돌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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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러분들의 차선 투표 결과 1, 2위 팀의 대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재밌겠네. 베스트랑. 그러니까. 원희랑 붙으면. 빡세다. 이제 하이라이트인가요? 언젠가 올 것이 조금은 일찍 왔다. 글쎄요. 저희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2위를 차지한 베스트 팀의 공격수 누군가요? 황유현. 그러면 몬스턴트에 어떤 분을 수비수로 지목을 했을지. 아. 애매하다. 일단. 고르기 힘들다. 야 이거 쓰다. 이겨야죠. 죽기 살기로 해야죠. 실력으로 이제 눌러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만 안 부르길 바랬죠. 저만 안 부르길 바랬죠. 일단 강영목. 강영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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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고마가 o. 아. 아. 내가 넣어다니. 볼 수 있는 건가? 속인들이 많잖아요.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를 대체하실 분이 없다. 액션을 워낙 잘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엄청 실력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감독으로 활동하시면서. 플레이어로서는 이제 안 하시는 감독님이시잖아요. 솔직히 좀 궁금해요.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술래잡기라도 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저부터 오면 돼요. 저는 그냥 바로 잡힐 거니까. 엄살, 엄살이신 것 같아요. 엄살이실 것이다. 좋습니다. 다음. 김영민. 조혜경. 아, 저 손으로 딱 닦는 게 딱 뭔가 있어. 포스가 있다. 지지하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이런 명장면을. 이거 어디서 봐. 공선수 파이팅! 공선수 파이팅! 공선수 파이팅! 공선수 파이팅! 공선수 파이팅! 엄청 가벼워요. 오, 역시. 가벼워요, 가벼워요. 오우 가벼워요 아 유현이 빠르긴 빠르다 아 유현이 형 넘어가는 거 봐 뭐 잡았다고? 뭐야? 좋아하는데 좀 ew 우와 partition 아니야 아이가 아이가 뭐ACT 와아 와아 staff son 아 영무기 형도 세다 영무기 형 신발력이 엄청 빠르시다 5호트 4강원까지 아 빠른데 진짜 빨랐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액션은 아니지만 부딪쳐볼 수 있었어서 저는 그게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현봉 씨 네? 괜찮으시죠? 아니 그렇게 앓는 소리 하더니 너무 잘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장 살아있다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베스트 팀의 기록은? 21초 17이었습니다 21초 17이었습니다 21초만 그래도 감독님이 오랫뻔 해주셨네 그리고 이제 공수 교대입니다 공격수 누군가요? 그리고 이제 공수 교대입니다 공격수 누군가요? 공격수 수비수를 선택해 주시죠 첫 번째로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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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태영이 형도 빠르잖아 태영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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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수를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보다 느려 보여서 아 나보다 느려 보였다 깜빡이 없이 훅 들어와 버리네요 그냥 이번에는 완전히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자극이 조금 되더라고요 아 이거 우승기 싹 빼고 한번 해봐야겠다 체력은 자신 있어서 비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홍각 1, 2등 나온 박홍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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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토트 화이팅 박홍각 오우 빠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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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풀렸다 몸 풀렸다 움직여도구나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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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라 찬이 몸 날리네 날려 이야 빠르다 진짜 빠르긴 하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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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아 야pet 야옹아 오 나이스 오오 아 저돌적인 좋다 오오 좋다 오오 나이스 아 나이스 하이 아이씨 아이씨 오오오 저돌적인 아이씨 아이씨 와, 아이스 봐. 와, 밑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이게 밑으로 가는 게 전략이 될 수가 있네. 미안해, 미안해. 나 밑으로 내려올지 몰랐어. 상대를 못 읽겠어. 밑으로 올지 몰랐네. 거의 비슷해, 지금. 비슷한데? 역시 1, 2위 팀답게 박빙의 대결입니다. 베스트 팀이 21초 17. 본 스턴트 기록은 18초 팔리우! 18초 팔리우! 자, 이렇게 해서 본 스턴트가 베스트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세 팀의 공격수는 경기자 안으로 일단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자, 승헌! 파이팅! 하던 대로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을 날렵하게 잘 쓰기 때문에 1등을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이 멤버로 꼴찌 소리를 듣는다고? 칼 한 번 갈아보자. 우리 함께 끝날 수 있어. 뒤에 조심해. 누나, 너 누구 잡아야 돼? 곧 전차! 컷! 컷! 유잠아 화이팅! 유잠아 화이팅! 주잠아 화이팅! 와아! 어? 와아! 제남이 형 지금 목숨 걸었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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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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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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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빠지 마! 나이스! 나이스! 쏙 빠지 마! 쏙 빠지 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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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진짜 빠르다! 이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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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꼴찌였는데 야! 2위의 반란이네! 이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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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람!